그러면은 글라디오 이제 저게 풀린거일거 아니야 해금 됐겠지? 어피버리 안풀렸네? 겐지의 칼은 좀 우와 아 원래 있어요? 어피버리? 그래? 직접 조작할 때 있는거구나 그냥 이번 찍어주자 글라디오 다 깼으니까 어빌리티를 50개 습득했다 도전과제 발성 팀 글라디오 그 어디냐 대쉬 가드 내가 방패가 없거든? 저 모드 방패밖에 없거든? 아 여기 생겼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라고? 잠깐만 동료 커맨드 L,B,L,T? 뭔 조작 키가 그래? 왼쪽거 두개 누르라는거지? 밖에 나가서 잠깐 싸워보자 지도상으로 동총말하는거죠? 시드니 안녕 내 차 좀 닦아놔줄래? 나중에 돈줄게 버스트야 벌써? 북동쪽으로 저어기다! 은신이 안되네 아라네아에 뵙고 좀 빅크리 너가 너무 이뻐서 그니깐 뭐 그럼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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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차갑지 않은 제국사람 나 아는데 어떤 들리는 그니깐 별생각 없겠지 뭐 지알바 안해센다. 솔직히 벤더 형 오랜만이야 아 가드가 안돼? 뭐야 진짜 가드가 안되네 이거? 에에? 아니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 나쁜 놈들아 아니 이거 볼 때리네 야 이거 왕의 방패로 나와버리고 이거 가드가 안돼서 뭐 답이 없네 아씨 에반데 이거? 그리고 애가 한 대 때리면 그 다음에 유효타를 연달아서 들어와 저게 가드가 안되는게 이해가 안가네 돌진이 가드가 되는데 왜 저게 가드가 안되지? 써봐 한번 그냥 어 피벌! 2001류! 개멋있어 야 그냥 1배율이어도 그냥 죽여버리네 와씨 돌았다 아 글라디오는 5성이지 검성이잖아 노키스는 이건 아직 3성모드 아직 약해 아 불만이면 빨리 크리스탈 저거 하라고 야 근데 진짜 2001류 딜이 돌았네 그니깐 그니깐 겠어요 글라디오 이 파티에 필요한 존재였어 이거 끝나고 하면은 schools 어어 그래 약간 요느낌이었으니까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오오오오 까지 이럴거면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퀘스트를 하면서 할걸 이게 그니까 글라디오가 세진거를 좀 더 체험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라면은 솔직히 그게 짱이긴 하거든 그 가루다 퀘스트를 깨는게 너 아직도 알아내야 얘기만 하냐 진짜 나는 아라네아 2회차 때 이미 한번 해본 고민이었어 아라네아는 성대가 사기에요 이길 수 없어 턱허 형 오랜만이야 나 이거 안 깨 놨었구나 하씨 결국 근데 개센 보스를 잡고 싶을때는 진짜 그 콜라보 퀘스트가 짱이긴 하다 그냥 아무 때나 가도 아무 때나 싸울 수 있잖아 여긴 음악 이미 있었구나 어 뭐 좀 신기한거 있었어 아 떠있네 다행이다 혹시 PC판은 그 퀘스트가 없는건가 했는데 있네요 다행히 다행히 아 잠깐만 이거 양쪽 다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었구나 왼쪽은 얘네 4인방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루나 코르 시드 시든이네 아이리스는 아이리스는 나쁜놈들아 아이리스는 운브라도 있는데 아이리스는 어디갔어 망겜이네 아이리스가 없어 아 맞다 나 이거 퀘스트 깼었지 아 맞다 나 이거 퀘스트 깼었지 그거 하려고 얘한테 말하는거에요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거 더 있지 않나 퀘스트 연속으로 계속 해줄텐데 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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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시에 쫓는거 이거 있어야 돼 으음 있어요 개편에 아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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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지 않는게 아니지 정확히 말해 망해서 만들 수가 없는거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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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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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레갈리아 이거 kommt 으aros 빨리빨리 우리 파티에 검성이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마 스토퍼 일단 빼 죽겠다 야 너무 힘들다 잠깐만요 많은데? 개 많은데? 야 이그니스 이거 뭐 작전 안짜냐? 여기가 제일 작전을 짜야 되는 장소 같은데 왕의 방패나가신다 왕의 방패나가신다 야 잠깐만 야 이거 개꿀인데? 야 잠깐만 야 더 쏴 더 쏴 더 쏴 더 쏴 더 쏴 야 더 쏴라 아 벌써 끝이야? 더 쏴도 되는데 시끄러워 임마 확씨 와 방금 개 재밌었어 순식간에 4배가 되어버렸어 야행이 확정되나? 내가 싫어하지 않나? 아아 어 여기에 시에나 오나봐 뭐하는 장소인데? 아 애초에 여기 가야되는거네 그치 애초에 가야되는 데가 여기네 아 내가 1회차 때 이런 데까지 다녔었구나 그럼 나 나름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진짜? 아 그럼 가야지 왜 안들어가 아 이거 퀘스트 빨리 치워줘 뭐하는거임 이게 하아 어? 아 설마 이러라고? 대단하다 하아 괴롭게 내려zcz 아아 달려라 마치 여기 나도 이런 곳에 가봐 네 나 잠시만 뭐하는 책에 이런 곳에 가야해? 자꾸 잊어 가지는 못할거야 아 지자 지금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여기 시의 밭이야 안 봐도 뻔하지 뭐 뭐야 레벨이 40이라고 슬퍼실븐은 1명이요 1명이요 3.0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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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꾹꾹 아, 아놈... 급히 다녀왔네... 나쁜 놈들... 애들 어딨냐, 근데? 이때자나... 네가 살아가는... 제가... 시드니가... 시드니말 의심하는 거야? 또 쟤네야? 독쇠 반드! 무슨 반드야? 오우쉣! 하이포션 참 이 포션이란 것들이 돈주고 사기엔 아까운데 그냥 주면 잘쓰게돼 또? 또 쟤만두야? 지글지글 탄데? 드릴 보내주지 기왕이면 아니네? 또 쟤만두가 아니네? 젤리였어? 또 쟤만두 또 쟤만두 응 잡지마 뭐하러잡아 어 그런거같애 어구로 안걸렸어 겁나 미로 같은데요 여기 아이 가지가지하고 젖빠졌네 나 간다! 뭐야 못가? 아니 왜 이걸 못가게 해놨어? 아니 씨씨 어이가 없네 하하 이놈 뭐하냐 흠 흠 아 흠 미에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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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투라서 못가게 한거야? 흠 흠 흠 흠 흠 혹시나 했는데 진짜네 혹시나 했는데 진짜네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세상에 어 여기 길찾기 너무 빡센거 아니냐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길이 어떻게 되있는거야 대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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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진짜 다 잡으면 나오는 것들 이것들 진짜 하... 일단 숏컷인데 이 숏컷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보니까 나갔다 올 일이 있을 때 유효할 것 같은데 어 이리로 가면 아래로 갈 수 있다 어 찾았다 어딨어 이가 니? 아아아 십다 전화가 있어 신도네에 전화하러 갈까 모든 기술이나 기술이나 다른 기술도 없이 없지 않지 지금 상황에서 어색한 건 대통령의 관리가 크리스탈을 없었지 서너가 없었지 전화가 없었으면 전화가 안 돼 노크토 응 좋은 생각이었다 참 이거 막아넣는 건 좀 난 아닌 것 같아 진짜 너무하지 않나? 자기네 게임의 엄청난 장점 중 하나인데 그런 거 상장해서 던전을 만들어놓으면 되지 이걸 이렇게 그냥 시스템적으로 강제로 못 가게 막아놓는 건데 아씨 개아파 오지마 뭐야 이렇게 이어지잖아 에이씨 안가 뭐야 저 쓰로님도 있네 해리 캐리 캐리 아 죽네 아파 오지마 템페스트라도 쓰자 그냥 뭐야 이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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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잡을거 아닌거 같다 빠져 다같이 지금 저거 잡으려다가는 너무 저거를 많이 해야돼 개고생을 많이 해야돼 포션 겁났을거고 깃털도 겁났을거고 이들은 안돼 어우 박스 알았어 미안해 범성한 행감 니은 근데 아까 여기 딱 왔을때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わあ! わあ! さあどこどうぞ? 大丈夫か? マリナ。 わあ。 ジクシュ! 大丈夫か? ああ、なんとか。 わあ! わあ! ノクトン。 顔が汚れている。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엘릭서를 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참, 무조건 걸려버리네 입구로 돌아가자 이게 HP가 이정도 꼬라지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그냥 계속 들이박아봤을텐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나중에 뚫자 지금은 하면 안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노크또 노크또 밤에 도망간다 밤에 도망간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가자 네, 다시 돌아가자 네, 다시 돌아가자 네, 다시 돌아가자 아니, 다시 돌아가자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때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정보 수술도 할까요? 노크또이 다음으로 시드니 갖고 왔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들어. 실제로 여러 번 죽음. 시드니 갖고 왔어. 아, 대박이야. 그렇구나? 이것이 더 불가능했을때, 시드니가 닫고 싶으면 좋겠지. 20년 전이네. 밤에, 욕먹고 있는 차들이 시드니에 걸렸다는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쪽으로 욕먹었을때, 그쪽으로 욕먹었을때, 그쪽으로 욕먹었을때, 그쪽으로 욕먹었을때, 네. 그럼, 그럼,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정말 탐색! 고맙습니다! 어? 이 뒤에 뭐는 나뉘어지는 것 같구요 아직은 레벨이 너무 딸리나봐 이 슈퍼 차자 오! 개꿀 그리고 강화형 헤드라이트 된거지 선택 이거 하면서 정비도 좀 서비스로 해주면 안되나? 안해주면 정비해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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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와 히도이네 이러겠지 뭐야 뭐야? 더러운데? 개 더러운데 지금? 이걸 왜 정비를 안해줘 어? 정비해달라고! 정비해달라고 아니C 정비해달라고 저 주님 정비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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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난 여기다 세워두면 정비가 되는건가? 이거 봐 완전 지금 진흙에 막 장난 아냐 차가 흰색이라 너무 눈덩혀 정비 안해주네 이걸? 아씨 혹시 기름 넣으면 서비스로 해주나? 여기서 기름 넣으면 시드니가 해주잖아 뭐야 진짜 기름 넣으면 서비스로 해주네? 오케이 좋았다 500원 내는거보다는 5원 내는게 낫지 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피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밤이기도 하고 어디 보자 지금 경험치 쌓인게 49,000? 저거 두배 받으면 대충 90,000이고 글라디올라스 같은 애들이 45,000이니까 그러면은 레벨이 한 한 7, 8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근데 난 아직 배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더 싸 스토퍼 이제 에머시스트 정도는 너무 썩어 넘치네 자 오늘은 일단 이러고 정리합시다 내일 또 이어서 하는걸로 아 근데 아까 나가라자 좀 아쉽다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약간 역동적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쉽다 요 앞에 서있는 애가 비켰으면 좋았을텐데 오오오 웅장해 오오오 느낌있어 시티 오브 인섬리아야? 시티 온? 뭐야 저게 F야 뭐야 이야씨 왕의 방패 깐지단다 오케이 오늘은 요러고 종료합시다 일단 오브 인섬리아